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은 텔로 코딩을 위한 명령 블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설명한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로봇 코딩과 드론 코딩의 차이점을 조금 알고 시작을 할 텐데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클릭했을 때 너 앞으로 50cm 이동해 라고 하면 자 이동합니다 그런데 드론한테 내가 클릭했을 때 너 앞으로 50cm 이동해 라고 하면 안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드론이 움직이려면 일단 일으켜야 되겠죠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서 이동하라고 명령을 줘야 드론이 이동을 하지 바닥에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동하라고 명령을 줘도 드론은 실행을 못합니다 회전도 마찬가지죠 시계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해 이것도 바닥에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론 코딩을 할 때는 맨 처음에 일단 어떤 명령을 하기 전에 이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실행한 시간을 부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EPL에서도 비슷하죠 엔트리나 스크래치에서 코딩을 할 때 명령 블럭과 명령 블럭 사이에 기다리기라는 명령 블럭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중간중간에 실행하는 명령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죠 그게 없으면 맨 마지막 블럭만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명령과 명령 사이에 실행할 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바로 다음 명령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대로 결과물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앞으로 이동하게 할 때 약 20cm를 이동할 때 1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드론으로 60cm를 이동하게 한다 그러면 대기 시간을 약 3초 정도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미션을 다 했어요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착륙 명령을 줘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공중에 떠 있겠죠 그러다 보면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일정 시간이 한참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착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미션을 종료한 후에는 착륙 명령을 넣어 주는 걸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지금 보면 두 개의 코드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게 잘못됐고 어떤 게 잘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50cm 가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왼쪽은 잘못됐고 오른쪽 게 제대로 됐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륙하고 나서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요 앞으로 이동할 때 또 대기 시간을 줬어요 이 왼쪽에 있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중간 명령과 명령 사이에 대기 시간이 없죠 그리고 랜드, 착륙 명령어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코드를 짜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 비상 코드를 반드시 추가하셔야 됩니다 비상 코드라는 거는 뒤에서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멀전시 스탑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임의로 한 겁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르게 되면 이멀전시 스탑이라는 명령 블럭을 실행하도록 제가 코딩을 해놨는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에러가 날 수도 있거든요 난 분명히 앞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갑자기 드론이 예상치 못한 경로로 움직여요 그런데 그 경로에 보니까 사람이 있어 혹은 벽이 있어 부딪힐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비상 착륙을 시도해야 되겠죠 그럴 때 바로 이 코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런 코드만 했어 그런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상 코드를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용할 텔로가 GPS가 아닌 센서 방식이기 때문에 로봇에 비해서 오차 범위가 굉장히 커요 나는 분명히 50cm 이동하라고 했는데 드론은 50이 아니라 80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100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차 범위가 뭐 그냥 한 1cm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의 오차 범위가 아니라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드론은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무게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배터리가 지금 완충된 상태인지 아니면 절반밖에 없는 상태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영향을 굉장히 다양하게 받기 때문에 정확도가 로봇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점은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명령 블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영어를 해석한 거예요 take off 이륙한다는 뜻이죠 land는 착륙한다는 뜻이고요 fly up 현재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재 높이에서 입력한 만큼 위로 상승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준값이 현재 높이인 겁니다 fly down은 현재 높이에서 그만 입력한 만큼 밑으로 하강하라는 뜻이고요 fly left는 입력한 만큼 드론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카메라가 있는 쪽이 앞부분이었죠 텔로에서 카메라가 여전히 앞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fly right는 입력한 만큼 텔로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역시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fly forward는 입력한 만큼 앞으로 이동합니다 fly macward는 입력한 만큼 뒤로 움직이고요 rotate라는 명령어는 회전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clock wise라고 되어 있죠 clock wise는 시계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입력한 각도만큼 degree는 각도에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줘라 이런 뜻이고요 바로 밑에 있는 명령은 똑같아 보이지만 앞에 counter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counter clock wise는 반시계 방향을 의미해요 그래서 입력한 각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줘라 라는 뜻이고요 flip은 드론을 뒤집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뒤집을 때 앞으로 뒤집을 수도 있고 뒤로 뒤집을 수도 있고 옆으로 뒤집을 수도 있고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목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양한 목록이 나타나게 되고요 set speed는 텔로가 움직이는 속도를 나는 조금 느리게 하고 싶다 혹은 나는 빨리 빨리 움직이게 하고 싶다 할 때 이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mergency stop 아까 말씀드렸던 비상정지 명령이고요 밑에 있는 이 명령이 조금 어렵죠 flight x y g with speed 이 속도로 어디로 움직여라 이 입력한 x y g 좌표로 움직여라 라는 뜻이에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x는 50만큼 y도 50만큼 지축에 대해서는 0 해서 이만큼 움직여라 라는 뜻입니다 플라이어 커브 바이어 x1 y1 g1 2 x2 y2 g2 이거는 뭐냐면 현재 위치에서 x1 y1 g1 경로를 찍고 다시 x2 y2 g2 경로로 이동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기체 하드웨어 정보를 볼텐데요 앞에 보면 아까와 달리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면 스크래치 화면에 이게 뜨는 거 이 정보가 그래서 하이트는 드론의 높이를 의미해주는 거고요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약 60에서 7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매번 달라져요 밑에 있는 건 기압 센서를 의미하는 거고요 TOF가 뭔지 이야기가 힘들게 여기에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TOF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 최저 온도 최대 온도 그 다음에 피치 롤 이 온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x축 가속도 y축 가속도 g축 가속도 x축 속도 y축 속도 g축 속도를 스크래치 화면에 나타내주고요 맨 밑에 있는 건 배터리의 잔량을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크게 쓸 일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 하이트 드론의 높이하고 배터리 배터리 잔량 정도 체크해주셔서 텔로 코딩 하실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